오빠한테 연락이 온 게 있어서 너무 웃겼거든요 알고 보니까 오빠의 직장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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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분이 이제 캐치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전해준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 근데 그 직장 지인분이 오빠한테 너랑 1도 안 닮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랑 안 닮았을 때 유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닮긴 했는데 안 닮았나? 닮긴 했는데? 닮았는데? 그래서 그냥 너랑 오빠는 나랑 닮지 않았어?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닮았는데 그래서 오빠의 유유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짱 웃겼어요